일단 챕터 1 리뷰는 다 마무리 해보도록 하자고 한번 달려보도록 합시다. The Rise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일단 주어가 여기까지가 되겠지? 인터내셔널이라는 것은 국제, 그다음에 Organization의 기구니까. 국제기구의 Rise, 출연은? 그러니까 국제기구가 생겨나게 된 것은 should it, be attributed, 그냥 나온 거 아니고 여기 to랑 연결시켜주면 되더라. be attributed to 하면 무슨 의미지? 뭐뭐 때문이다. 그럼 국제기구가 왜 생겼는지 그거에 대한 의미를 지금 부연해 주는 거야. first and foremost 하니까 무엇보다도라는 수거다. 자, 무엇보다도 뭐 때문이냐? increasing, interdependence 때문이래. increasing 하면 ing 형태로 뒤에 있는 interdependence 꾸며주니까 핵심은 interdependence 때문이지. interdependence라는 단어는 알아야 돼. 뭐야? 상호의존. 아, 그럼 증가하는 상호의존 때문입니다. among nations라니까 모 사이에, 국가들 사이에. 특히 언제? 19세기 이후로. 국제기구가 생겨나게 된 것은 19세기 이후로 국가들 사이에서 상호의존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들이 각자 독립적으로 살 수 없고 서로 의존에서야 살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 됐기 때문에 국제기구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네. 국제기구가 만들어지게 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지. this interdependence, 이러한 상호의존의, 근데 상호의존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which부터 시작해서 spare까지 꾸밈을 받고 있고 이 this부터 시작해서 spare까지가 문장에서 주어 head, red가 동사가 되겠네. 그럼 상호의존인데 어떠한 상호의존이냐? is particular evident, 여기서 evident 하면 명백한이라는 얘기니까 특히나 명백한데 어디에서 이코노미, 경제, spare하면 영역이니까 경제 영역에서 특히나 명백하게 드러나는 이러한 상호의존은 has it ready to awareness, awareness로 이어져 왔습니다. awareness라는 것은 인식이야? 어떠한 인식으로 이어져 왔느냐? 일단 어몽 빼고 대부터 시작할게. 이 대부터 시작해서 awareness 꾸며줘. 이러한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어떠한 인식인지 한번 봐보도록 할까? international cooperation, 국제협력이 is essential,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졌습니다. 뭐하기 위해서 포럼의 ING 또 ING 병렬구조로 지금 연결되고 있는 거지? 뭐하는 데 있어서 국제협력이 필수적이냐? achieving national objective, 국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carry out function, carry out 하면 수행하다는 얘기니까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런데 어떠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beyond the reach of 하니까 뭐뭐의 범위를 넘어서 그 국가, 자신들의 국가 자원의 범위를 넘어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건너떴던 among policy makers는 무슨 의미겠어? among 하면 뭐뭐 사이에서라는 얘기니까 policy, 정책을 maker,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대리아에 있는 내용, 이러한 인식을 이끌어왔습니다. 그 인식이 뭐였는지 다시 한 번만 해석해볼게.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뭐하는 데 있어서?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리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의 범위를 넘는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으로 이어져왔대. 자, 더스. 그래서, for instance, 예를 들어 스페이스 프로그램, 우주 프로그램은 투투, 이거 유명한 아이지? 투투 무슨 의미, 얘들아?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자, 얘들아 생각해봐. 우주로 나가고자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은 너무 코스틀리해서. 코스틀리하면 뭔데? 그렇지,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서 Be born by almost anything을 컨트리할 수 없대. 이거 조금 생소한 단어지. 이거 배열의 PP 형태야, 배열. 배열이 뭔데? 당연히 곰 새끼 얘기하는 거지. 근데 여기서 곰이 당연히 아니고 동사로 쓰이면 얘가 또 무슨 의미 있지? 견디다, 참다의 의미가 있어. 그러니까 한 나라에 의해서 견뎌질 수 없다. 즉, 한 나라가 감당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하나의 나라에서 감당을 할 수 없게 돼버린대. 그러다 보니까 스테이츠, 나라들이 Be compared to, Be compared to 하면 뭐뭐 할 수밖에 없다? Join force 하니까 힘을 합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을 통해서 국제기구를 통해서 In order to, 저번에 우리 본문 정리할 때도 나왔었지? 뭐뭐 하기 위해서. In order 생략 가능하고 누구로도 바꿔줄 수 있다? So as to. 그럼 뭐 하기 위해서? Conduct search operation 하니까 이러한 작업을 conduct, 수행하기 위해서. 그러면 결국에는 핵심 소재는 뭐야? 국제기구고. 그럼 그 국제기구가 왜 출연하게 됐는지 그 국제기구 출연의 이유, 원인에 대해서 나와 있는 글이었어. 그 내용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하자.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럼 우리 중요한 부분 한번 체크해 보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자고. 일단 여기 to, 전치사 to로서 뒤에 ing 형태 나오고 있네.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 그러다 보니까 동명사 형태가 나오게 되지. 그리고 내용적으로 상호의존이라는 단어 가져가자. 서로 의존하게 되면서 국제기구가 생겨나게 됐다는 얘기. 자, 다음에 여기에서 위치의 정체는 뒤에 동사 따라 나오고 있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그럼 주격관계대명사 앞에 나오는 선행사는 뒤에 나오는 동사와 수일치돼야 된다는 거 알지, 얘들아? Interdependence가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나오는 is가 단수 형태로 나와 있고. 이거 말고 이것도 수일치되는 거 아니에요, 모두. 이 has도 have가 아닌 형태가 나온 이유가 저 interdependence에 걸려있다고 보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세 정체를 판단해 볼 수 있겠어? 그렇지, 동격의 접속사 뒤에 완전한 절 나온다는 특징이 있지. 그러니까 위치 이런 걸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고 Policymakers 꾸며주는 거 아니고요. 앞에 있는 Awareness라는 명사 꾸며주고 있고. 그 다음에 ForE라는 전치사 다음에 명사 나와야 되기 때문에 A-Ching, ING 형태 나왔고. 이 Caring이 병렬구조 형태로 또 ING 형태 나와 있는 거지. A-Ching, Caring 같이 가져가도록 하자. 그 다음에 그래서라는 어휘.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라는 어휘. 야, 이제 그래서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정리해갖고 따로 정리. 아는... 네, 뭐지?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은 그냥 속으로만 보고 주경이 같은 경우는 처음 정리하는 거니까 주경이의 필기를 위해서 그러면 경준이가 창정쌤한테 배우면 이 정도 실력까지 갈 수 있어. 주경이 앞에서 한번 보여주도록. 더스와 같은 말 쫙 한번 불러보자. 잘했고. 자, 진이가 한번 불러볼까? 진짜 이 더스랑 같은 말은 정말 수십 번 한 것 같은데. 그렇지. 주경이 잘 봐도 선생님이랑 하면은 저 정도야. 그래, 소. 그 다음에 아, 네. 히든카드. 원재야, 또 뭐 있지? therefore 자, 경준이하고 지니는 적어둬라. 소하고 therefore 아, 그 신이? hence 이거 일단 의미는 그래서라는 의미고 앞에 원인 뒤에 결과 그 다음 Azure Result 그 다음에 Result 대신에 컨시컨스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컨시컨틀리 이 정도는 알아두자. so, therefore hence as a result as a 컨시컨스 컨시컨틀리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연결을 문제로 밥 먹듯이 나오자. 폐에 구멍이 난 것 같이 이렇게 아프지요. 왜 이러냐. 아무리 걱정해주지 않는 거야. 자, 서로 열심히 살자. 자, 그 다음에 여기 투투 구문 나와 있지? 이 투투 구문 정도는 서술형으로 나오면 이 정도는 쓸 수 있게끔 공부해놔라. 투투는 워낙 고등학교 수준에서 서술형 문제로 많이 나오니까. 그 다음은 문법적으로 뭐 크게 중요한 부분은 보이지 않나요? 이 컨펠드 다음에 나와 있는 이 투구 정사가 컨펠의 목적 보호 정도라는 거 이거는 형태 물어볼 수 있겠네. 자, 그럼 내용적으로 중요한 거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하고 갑시다. 어디가 되겠어? 첫 번째 문장 가져갈 수 있어야겠지? 여기에 핵심 내용이 다 나와 있네. 19세기 이후라는 거는 체크하지는 않았겠다로. 이 정도의 문장은 가져가도록 하고. 그러니까 내가 서술형 연습을 좀 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1번 문장도 서술형 연습하기 괜찮고 그 다음에 3번 문장 서술형 연습하기 괜찮으니까 이 정도는 연습을 해보도록 해. 오늘 너희들한테 숙제로 내줄 자료에도 아마 이거 영작하는 문제가 있을 거야. 주경이는 처음이니까 선생님이 내주는 숙제는 뒤에 보면 답지가 다 달려있어. 그러니까 숙제가 뭐냐? 풀어서 채점을 해갖고 틀린 거를 공부까지 해오는 게 숙제인 거야. 풀어서 내기만 하는 게 숙제가 아니라. 다음에 숙제 낼 때는 그렇게 내주면 돼.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1번 문장 끝.